안녕하세요. 모험한 별입니다. 저는 2024년 올해 여름휴가를 중국으로 가볼 생각인데요. 개인적으로 좀 낭만 있는 배여행을 좋아해서 배편으로 미리 예약을 했습니다. 그런데 중국 여행에 대해 조금 검색을 해봤더니 일반적인 해외여행과는 좀 다른 부분이랄까? 여행 전에 준비해야 될 부분들도 있고 여행시 준비해야 될 그런 사항들도 있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중국 여행 전에 준비해야 될 점들이 무엇인지 함께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첫째, 중국에서는 인터넷 검열 때문에 유튜브, 네이버, 카카오 같이 우리가 흔히들 사용하는 그런 웹사이트에 접근이 안 된대요. 그래서 VPN이라는 걸 설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마침 한 달 동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VPN이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설치해서 가려고 합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스마트폰 이용하려면 이심이라든지 유심칩 아니면 로밍 같은 거 미리 해서 나가야 되잖아요. 그런데 중국에서는 이심이라든지 유심칩 구매할 때 마찬가지로 VPN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그런 이심이나 유심칩을 구매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. 둘째, 중국에서는 카드라든지 현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 대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라든지 위챗 페이를 통해서 QR코드로 결제를 하는 게 대세라고 하는데요. 심지어 길거리에 거지들조차도 이렇게 QR코드 단말기를 들이대면서 한 푼 줍쇼 그런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. 하여튼 그래서 저는 알리페이를 설치를 해놨습니다. 알리페이를 설치를 하고 제 신용카드에 연동을 시켜놨는데 예전에는 알리페이를 설치할 때 제 여권으로 무슨 인증도 하고 굉장히 절차가 복잡했다고 그래요. 근데 뭐 제가 했을 때, 며칠 전에 제가 설치했을 때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알리페이 설치하고 로그인 회원 가입해서 제 신용카드 번호 띡띡띡띡 치니까 바로 연동돼서 사용 가능하게 되더라고요. 중국 가서 써보면 알겠죠. 그리고 일부 매장에서는 카카오페이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다고 해서 마찬가지로 카카오페이도 설치를 해놨고요. 중국에서 대부분 현금 결제가 안 된다고 하지만 어디 저기 무슨 깡촌 시골 같은 데 가면 현금이 필요한 곳이 있다고 해요. 그래서 중국 현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한 10만원 정도만 환전을 해서 다닐 계획입니다. 셋째, 반간처법이라고 뉴스에서 얼마 전에 나오지 않았었어요? 한 몇 달 전쯤에?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 들고 촬영하고 그런 게 되게 민감하대요, 중국에. 가급적이면 군사 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주요 시설 같은 데 있잖아요. 그런 데서는 스마트폰을 아예 꺼내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넷째, 중국은 영어가 안 통합니다. 내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줄 아는 유일한 외국어가 영어인데 영어가 안 통한다고 해서 파파구라든지 구글 번역기 같은 거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미리 다 오프라인 저장해놓고 그랬고요. 다섯 번째, 마찬가지로 우리가 해외여행할 때 구글맵 사용하잖아요. 이 구글맵이 진짜 사기 같은 앱이에요. 그 해외여행의 난이도를 기하급수적으로 낮춰준 게 구글맵인데 중국에서는 이 구글맵 녀석이 잘 작동을 원활하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중국판 구글맵이라는 고덕 지도를 제가 설치를 했고요. 아이폰 기본 맵이라든가 구글맵 같은 거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사용을 해볼까 계획 중이에요. 여섯 번째, 숙박. 중국에서는 외국인이 숙소를 잡을 때 외국인 거주 등기 같은 걸 해야 된다고 해요. 제 러시아 여행할 때도 비슷한 걸 했었는데 뭐 하여튼 내국인 전용 숙박 시설에서는 외국인이 아예 숙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. 그걸 어길 시에 무슨 벌금 몇 십만 원을 내야 되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런데 다행히도 숙박 앱 중에서 중국계 앱이 있어요. 땡땡땡땡.com이라고 그 앱으로 하면 거기에 업로드 된 거기에 있는 숙소들은 문제가 없다길래 제가 그 땡땡땡땡.com을 미리 설치를 해놨고요. 여러분들도 한번 잘 검색을 해보세요. 그리고 일곱 번째, 중국 여행 시에 비자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대단하잖아요. 그냥 비자 없이 여권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나라가 무슨 100... 하여튼 막 엄청나게 전 세계에서 제일 많다고 하는데 그런데 중국 갈 때는 비자가 필요하대요. 저는 다행히도 근처에 여행사가 있어서 여행사 통해서 비자 발급 받았고요. 한 13만 원 들었습니다. 13만 원 냈고 여권이랑 여권 사진 한 장 들고 가니까 한 일주일 만에 해주시더라고요. 비자 발급 비용을 좀 아끼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기 남산스케어센터인가? 하여튼 서울 중구 쪽에 가면 비자 발급 센터가 있대요. 거기 가서 줄 서고 약간 불편하다고 하는데 나는 돈, 돈을 아끼는 게 최선이다 하시는 분들은 거기 가서 직접 비자를 발급 받으면 저렴하다고 하시네요. 하여튼 여기까지가 제가 알아본 내용들이었고요. 계속해서 조금 더 여행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는 개별적으로 다음 주에 중국으로 여행을 갈 계획인데요. 아직 여행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한 40만 원 정도 경비가 지출이 됐어요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자 발급 비용 13만 원 그리고 중국행 편도 100편이 한 8만 원 정도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5박 6일 숙박비가 얼마야? 12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VPN 기능이 내장된 이심도 미리 준비를 했는데요. 저는 30일 동안 하루 3기가씩 이용할 수 있는 제품을 7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어요. 온라인으로 검색을 해보시면 나오고요. 이게 이심이란 게 구매를 하게 되면 QR코드랑 설명서가 제 이메일로 날라오거든요. 그러면 스마트폰 갖고 QR코드만 띨링 찍고 다음 다음 몇 번 하면 자동으로 설치가 돼요. 그래서 예전에는 여기다가 핀으로 이렇게 콕 해서 칩 갈아 끼고 그랬잖아요. 유심 때는. 그런데 그런 게 필요 없이 그냥 이심이란 거 사서 가시면 간단할 것 같습니다. 저는 이번 주말을 이용해서 여행 가방도 싸고 방 청소도 하고 이렇게 좀 바쁘게 지낼 것 같고요. 다음 주에는 인천 국제 여객 터미널 가서 한 저녁 때쯤 출항하나 보더라고요. 해질 무렵쯤 가면 하룻밤 푹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중국에 도착해 있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잘 다녀오겠고요. 중국 여행 준비 중이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. 이만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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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